아 블루 게임은 끝났어요. 이 판 이겼어요. 진짜. 아 이겼다. 진짜 이겼어요. 소박하시네요. 블루 알아먹으면 바로 게임을 이기네. 지금 게임 시간으로 16분이 지나고 있는데 블루 알아드시고 지금 세상을 다 가졌어요. 선생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도 배워야 되겠어요. 배울만 하네요. 이거는. 야 이거 좀 아깝다. 아니에요 저거 잡아요. 잡아요? 어떻게? 어 공사거리가 닿을 거에요. 좀 있으면. 야. 야. 잡나니까. 또 손가락 올렸어. 와. 지금 메테오 이거. 그러게요. 오. 아. 지금 은교 지금 제가 3주차거든요. 네. 처음으로 선생님이 재수없다고 생각을 해봤네요. 그러니까 잘해. 오케이 인정 잘 됐어. 네. 근데 뭔가 재수없어. 잘 보세요. 와. 오. 잡았어. 우와. 오늘 되는 날이래. 나이스 게임TV.